Hello everyone! Welcome to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세계를 흔드는 SNS, 이젠 세계 정상 외계도 SNS로 할 수 있는 시대, 영어 미술도 할 수 있다. SNS, 영어로는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하죠. 현재 SNS 시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하고 감히 이뤄질 수 없는 이런 신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모 대학교에서 모 교수님께서 SNS를 예찬하시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SNS의 단점은 10% 정도 가지고 있고 장점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한의 세계를 만들고 소통하면 더 많은 이점을 가져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인 트위터에 트윗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SNS를 통해서 공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통령님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과연 SNS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에 SNS를 멀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두 분처럼 SNS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멋지게 이뤄내지 않으시랍니까? 그와 같이 SNS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명인이 된 방탄소년단과 싸이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쉽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5년 전만 해도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SNS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정국이라는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지금 아랫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방탄소년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년단이 자기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그 아미라는 팬과 가까워지며 아미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보고 아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열광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통로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SNS를 통해서 전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SNS로 모든 정치활동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계신 여러분, 영업, 미술, 다른 비즈니스, 자영업자, 중소기업업자, 대기업자 모든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같이 SNS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도 날개를 달고 널리 널리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SNS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SNS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세계를 제패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I would like to share information of art in English. Please visit artplayground.com and www.artkido.co.kr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bye.